인생의 시작 극화는 인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음은 인생의 시작 이만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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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? 맞아 명리쇼 왔는데? 처음 느낌 안 돼? 어디 갔지? 왜 이거 폐기하셔야죠 자 내놔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너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머리 아파 왜왜 엄마 무슨 얘기 해야 돼? 그러게 되게 어색하네 이런 말을 뭐 해 본 적이 없어서 그치? 강 씨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못 찾아보시네 아 웃겨 일단은 우리끼리 잘 헤쳐나가야 돼 아 아 제발 아 제발 어떡해 우리끼리 잘 헤쳐나가자고 말투가 딱 그런 식으로 소리 좀 키워주세요 둘이 너무 어색해 아 진지하게 말하지마 아니야 진지하게 말하지마 제발 재밌게 얘기해줘 재밌게? 재밌게 생각 안 해봤는데 재밌게 재밌게로는 대본을 짜지 않았는데 아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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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이거였어 이거 이거 생각도 못했고 이걸 너가 어떤 당사자가 돼서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용기가 되게 용기가 왜 그래 나름 편지 읽고 울 뻔했다 야 와 미치겠다 5년 동안 생각해봐가지고 그 애 갑자기 이렇게 주마등처럼 쓱 스쳐가더라고 야 나도 어 새끼 인마 야 이렇게 대국민 고개를 받을 거라고 남자분이 지금 되게 편하게 해주시려고 가은씨가 진실을 막 말하면 본인이 막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을 막 칠 것 같아요 칠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